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아내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법적으로 우리는 아내가 되어 있는데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황당한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황당한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왜요?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결혼 절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결혼 절차는 철저히 조건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절차는 철저히 무조건적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내로 삼아 준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결혼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건적인 이 세상식으로 한다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약혼을 하든지 일단 살펴봐야 돼. 그렇죠? 수소문을 해봐야 돼. 그 집 그 집 딸이 착하냐 안 착하냐? 어느 학교 나왔냐? 성적은 어느 정도였냐? 인물은 어떠냐? 이거 다 따져보고 조건에 맞으면 신랑 될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만나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탐색작전을 또 해. 이 사람 성격이 어떠냐? 인상이 어떠냐? 음성은 말소리는 어떠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철저히 조건을 찾아요. 그렇죠? 결혼할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들면 약혼하자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자,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혼 기간이 그게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해서 만약 그동안에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파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와 여러분들과 결혼할락하면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100% 다 자격미달이야. 자격미달이 아니라 아예 자격이 뭐예요?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이야. 아시겠죠? 왜 불가능이라? 예수님은 무조건적이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 얌체들이 돼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건 도저히 결혼해 봐야 살 수가 있어 없어. 얌체하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얌체로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얌체라는 건 뭐예요? 이기주의고, 욕심쟁이고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삼는 방법이 뭐예요? 아내로 삼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하여튼 신랑이 여자 집으로 와요. 우리가 여자들이야. 아시겠죠? 신랑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래서 신랑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에서 누구 집으로 와서 여자 집으로 온 거예요.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 자, 우리 인간의 결혼은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좀 편하게 살까?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좀 뭐예요? 편하게 살까? 호강하고 다 그걸 따지는 결혼이야. 예수님의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버려요.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면 아내가 됨으로 말미야마 우리는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무조건 주는 그 사랑을 우리는 조건 없이 받아들여 무엇으로 어떻게 받아들여 믿음으로 나같은 이런 자격이 없는 죽어버려서 나중에 흘기되버릴 이 인간을 이 여자를 이 신랑이 와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이 아내들이 뭐 해야 돼? 감동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감동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안 돼. 왜? 이 얘기가 너무나 뭐예요?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책이라고요. 성경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보면 시시한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러 결혼하러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 안 하면 우리들이 그분의 아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받지 못할 것이고 생명을 못 받으면 우리는 뭐로 돌아가 버려? 흙으로 돌아가 버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버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안 되면 예수님의 아내가 안 되면 예수님의 아내가 되면 우리는 누구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시아버지의 온 재산을 온통 우리 남편과 함께 뭐 하게 돼 있어? 몰라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마누라가 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면 시아버지가 그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을 줘요? 아들하고 아들 부부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상속자요. 박수 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길 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칸신이 뭐는 좀 믿느냐 그것도 조금 믿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병이 낫는다 가 아니고 낫지도? 이렇게 조금 믿는 단계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작년에 누가 여러분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병이 낫는다. 믿을 수 있어서 없어서 무슨 개소리야. 항암치료 받아놨지.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얘기는 우리들과는 이질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얘기는 알고보면 다 실속없는 말이에요. 그저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에 안 나오더니 지금 나오니까 내가 조금 더 잘 봐줘서 암을 좀 낮게 해줘 볼까?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한계를 지나가면 자꾸 제가 하는 말씀드리는 철저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아 그렇구나 하는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차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야. 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상속자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이래서 이 사도 바울 또는 예수님 미 하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믿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막말로 하면 나는 돌았다 이 말과 마찬가지 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나는 도운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나이 서른아홉 살 때 하나님을 탁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고 그랬게 너 돌았냐? 미쳤냐? 왜 그 돈 잘 물던 개업을 때려치우고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돈도 안 되는 뉴스타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돌아서 안 돌았어요. 돌았죠. 그래서 심지어 참 슬픈 일은 그 당시에 교인들도 저보고 돌았다고 그랬어요. 참 놀랍죠. 그렇죠?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저보고 뉴스타 타지 말고 병원을 계속하면서 돈 잘 벌어서 교회 돈 많이 내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살면서 알콩달콩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지 왜 그렇게 별나게 믿으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병자를 고쳐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내가 더 깊이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옛날부터 이 현대의학적으로 약물로 수술로 방사선 치료로 해도 병이 안 났던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도 돈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활을 해 오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병 났는다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나는 뉴스타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교인들이 저보고 뭐예요? 너무 극단적이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 소문이 우리 어머니한테까지 가서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무슨 말을 들었게?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 내가 미쳤으면 누구를 위하여 미쳤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어도 아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미 상속자로 해놨다고요. 이것을 보면, 한 달 후에 내가 공짜로 우리 하늘주에게 1억을 공짜로 주겠다. 선물하겠다. 그러면 하늘주가 어떻게 해요? 우와! 1억! 한 달 후에!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 나라의 상속자로 결정해 주셨다고 하면 아무도 우와! 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믿어지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뭐예요?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애를 쓸수록 여러분도 믿어지게 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상 누구에게 더 도움이 돼? 나 자신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확인하고 성경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예요? 그래 나는 그래서 이 말이 안 잊어버려지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하게 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1억! 나는 지금 한 달 후에 1억 준다는 약속은 그 자식이 안 지킬 수도 있어요. 한 달 후에 1억 준다고 해서 와! 했는데 한 달 후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약속은 안 지켜질 수가 없는 말이야.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 말은 믿지만 하나님 말씀은 죽으라고 안 믿는 거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확실히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참 안 믿어집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성경을 펴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여러분 성경 책에서 그래서 줄을 긋고 그리고 한번 또 외워보고 스님들이 뭐 하듯이 목탁 두드리면서 연불하듯이 그러면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그 뜻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생명이 절실이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라도 연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외워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다 외워보고 5장 24절도 외워보고 그냥 강의 듣거나 들어서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 텔레비에서 호주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산속에서 살아 혼자서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염소를 키우는데 이제 염소 젖을 짜요. 그런데 염소들이 새끼도 없는데 젖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게? 자꾸 짠다고 나오는 거 아니래요. 염소들이 새끼 소리를 내야 된대요. 그러면 젖이 나와요. 그러면 염소들이 자기 새끼가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젖이 만드는 유전자가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통스럽고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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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버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 말밖에는 복잡한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 힘들어서 아파, 아파. 내가 뭘 보내실까요? 그때 성령을 보내시네요.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매헤의 소리를 아, 매헤의 소리를 거기에 이제 기자가 찾아간 거에요. 그래서 기자가 2주 동안 그 할머니하고 같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할머니가 사는 생활을 다 찍어서 이제 텔레비 방송을 그런데 기자가 아마 저지 잘 안나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이 나야 되잖아요. 다른 데 의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염소가 성령의 젖이 나올 겁니다. 그게 사랑의 조건반사에요. 모성애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이 세상의 결혼 제도에 비교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상구 이놈이 정말 내가 아내로 삼을 만큼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시는 분으로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어떤 가르침이 돼요? 철저히 조건적인 가르침이 나와요.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는 우리의 성품에 있는 부족한 면을 열심히 노력하여 그 부족한 면을 없애야 된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의 성품에 하나의 흠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지, 즉 아내로 맞이하시지 모여 않을 것이다. 이미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인쳐주신 것을 인쳐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철저한 조건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도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도 어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운 교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너의 성깔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안 들여보낸다. 이런 자녀가 되고 또 그 자녀들은 그런 부모가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가면 맨날 무슨 얘기해요? 품성이 변해야만 구원 받는다. 그거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품성노이로우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 품성이 변화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너희들 내 아내가 돼야 돼. 내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어. 너희들 품성이 다 변화가 돼서 완전히 나를 닮은 사람만 내 아내로 삼겠어. 그런 가르침 속에서 품성이 변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오? 내 책임이지. 내가 힘껏 노력해서 변화가 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품성을 조사한대요. 그래서 내 품성을 저는 이 이상군은 이렇게 품성이 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음, 됐어.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절대로 나올 수 뭐예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품성은 어떻게 변해요? 우리 하은이가 처음에 얼마나 쑥이 많아서 그러죠? 아빠 다리 뒤에 숨고 제가 좀 쓰다듬어 줄래도 그래서 하은이 아빠가 묻더라고요. 이 품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어떻게 이 쑥을 없앨 수 있냐?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무조건 사랑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변해요. 사랑을 받아야만 변해요. 자, 보세요. 제가 토끼 기른 이야기 했죠. 기억납니까? 밤에 이 토끼를 토끼장에 집어넣어야 돼. 안 넣으면 살쾡이 이런 게 와서 잡아먹어. 토끼를 토끼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토끼가 안 믿어 나를. 내가 자기를 잡아먹는 걸로 생각하고 도망당겨.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나를 도망당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시켰다고? 그러며 무조건 사랑했어요. 그를 한 일주일 다 하고 나니까 내가 내가 해가 질 때 토끼를 잡아서 토끼장에 집어넣으려고 나가면 토끼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와요. 그래서 당근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래서 토끼장 문 열어 가지고 이렇게 밀어넣으면 지가 걸어 들어가요. 사랑을 받아야만 변해요. 그러면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깊이, 가장 친밀하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가장 사랑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방법은 아내가 되는 길밖에 없어 아내가 돼야 돼. 아내가 되고 또 뭐가 돼야 돼?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지.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일단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와요. 제가 얘기를 다 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또 잊어버렸죠? 남자가 뭐를 한 잔 따른다고? 포도주를 한 잔 따릅니다. 따라서 신부 앞에 다 놓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그 포도주는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피를 어떻게 받아 마실 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랑은 아버지한테 몸값을 지불합니다. 신부 아버지한테. 이 여자는 당신의 딸이었으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그것을 보혈이라고 해요. 보물같은 그것만큼 귀중한 값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은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무엇을 주면서 돌아가게? 선물을 주면서 돌아갑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보혈사 성령입니다. 참 멋있죠? 이거는 꿈같은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주고 가니까 이 성령을 잘 받아라. 받으면 네가 내 아내라는 것을 더 깊이 깊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은 아내를 이 땅에 두고 하늘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뭐 하러 가게? 신랑이 왜 가요? 신랑이 왜 가요? 신랑이 가야 돼요. 왜? 이제 아내가 생겼잖아요. 법적으로 아내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생겼으면 지금까지는 아내가 없었어요. 이제 아내가 생겼으니 뭐가 있어야 돼? 아내하고 알콩달콩 같이 살 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성경봄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들이 남자가 누구를 떠나? 애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몸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을 지으러 간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요? 아내입니다. 그렇죠? 나의 아내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느니? 저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너희는 지금 내 아내다라는 말입니까? 너희가 아직은 내 아내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너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여서 아내로 되겠다고 했으니 너희는 내 아내고 나는 이제 아내니까 값을 지불하고 너희는 네 아버지의 딸이 더 이상 너희의 소유주는 누구다? 나다. 내가 값을 지불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꺼게? 예수님 꺼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꺼로 만들어버렸어? 뭐 하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줘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행복한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품성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뭐요? 영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를 지극히 아내로서 사랑하고자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자꾸 긴가 민가하고 있는 이것이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하늘나라로 가면서 가는 목적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너희는 내 아내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절대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더 살펴보겠다 과연 너희들이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가르침은 이것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내가 될 수 없도록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가르침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를 아내로 삼아서 우리가 그분의 아내에 합당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장녀가 있는데 이 장녀가 장녀 생활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고생스럽고 남자들한테 몸 팔았는데 돈도 안 주고 이 새끼가 갚아버리고 그리고 돈 달라고 그러면 때리고 이래서 이런 생활을 내가 어떻게 오래 계속할 수 있을까 그냥 자살해 버릴까 그럴 때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그 여자를 장녀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고 저 여자를 내가 꼭 모여 살려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주한테 어떻게 해? 그 장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장녀가 보주한테 빚이 많아 그 빚을 청산해 주고 너는 내 아내다 그냥 데리고 가면 이 장녀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불안할까요? 안할까요? 이 남자가 자기를 언제 또 버릴지를 왜? 남자한테 맨날 버림을 당해 보니까 못 믿어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바로 어디로 갈게? 바로 구청으로 데리고 갔어 뭐하러? 혼인신고 그러니까 이 장녀가 뭐예요? 아니 이 남자가 미쳤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혼인신고가 됐어 이제 내가 가진 이 재산도 네가 뭐예요? 혼인신고하면 그게 이제 공동 소유가 돼요 그러니 이 여자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그러니까 일단 구원을 해야 변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변해야만 구원받을 건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천만의 그거는 이 세상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침대는 내가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 죽었어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포도주에 피를 흘려서 신부 앞에 갖다 놔도 신부가 뭐예요? 안 마시면 효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침대라는 것은 내가 마신다는 뜻이지 그렇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써 진해라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하나의 나의 결심의 하나의 형식이고 그 형식을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호세야서라는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것을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호세야 선지자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너는 가서 장녀 아 괜찮아요 장녀 누구누구를 네 아내로 삼으라 그 장녀가 아기 낳고 또 바람피우고 또 바람피우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말고 다시 또 값을 지불하고 또 데리고 오라 우리는 그런 장녀들이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나를 보면 장녀지만 아무리 내가 장녀짓을 자꾸 반복해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뭐예요? 나는 그 아내라고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 아내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지금 조사 중이다 아주 나쁜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도덕적으로 착할까? 착할까? 착하지요 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구원 받았다며? 아 그러면 아무거나 살아도 되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 착한 사람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아 그럴 수가 없지 그냥 믿는다고 아니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예요?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러자 자격이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착하게 살란다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해요 평생 착하게 산다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 착하게 산 것 자체가 뭐예요? 그들이 아내가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고 믿게 하는 삶이야 나는 아직도 아내가 아니야 나는 아내가 아내로 하나님이 나중에 삼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다 해줬는데 저소를 예비 다 해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다 그 세 분은 한 분이다 이런 희한한 원리를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런데는 아직 신경쓰지 마세요 그런 것 따지다 보면 헷갈리기만 해요 그런 것은 저 교수들한테 맡겨놓고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 분의 형태로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고 그 말씀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으로 변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나라를 떠나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밥도 굶고 요새 우리는 나이키 이런 신발 좋은 신발 신고 다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짚신 신고 다녔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인간이 돼서 가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은 이 말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주 많아요 종류가 그러나 어떤 하나님도 우리 대신해서 죽으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어준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고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분 하나님으로 세분의 형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여사님은 그런 것에는 아예 걱정을 하더만 아시겠죠? 지금 암 환자로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그 외에는 나중에 사랑을 충분히 알고 난 뒤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어떻습니까? 왜 몇째 줄은 살리고 둘째 줄은 죽입니까? 이런 질문은 아직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중에 그거는 아 이건 왜 이랬을까? 하고 들여다보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를 알기 전에 자꾸 그런 부수적인 자질구려한 것을 따질 필요는 뭐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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